10편 126편 1절부터 6길까지 다 잠겨 있습니다 여하께서 시원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다 또다 그때 우리 회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회에는 찬양에 찼어 또다 열방조사 말하기를 여하께서 저를 위하여 대살령하셨다 하여 또다 여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살령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하여 우리의 포를 남방신의 일들이 같이 돌이소서 눈물을 흘리며 시를 부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시를 부르러 나간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부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70명 포로에서 해방됐었을 때에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시원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다 지금 우리가 통일이 다 됐다 그렇게 워낙 통일이 됐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다음에 70명 포로 생활에다가 해방하였다 아마 우리도 기쁘지만 북한의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문 열렸어요 자유다 마음대로 있습니다라 얼마나 기뻐 되겠습니까 오늘 부문의 말씀이 우리가 파리로 해방할 때 일본 천황이 항복했잖아요 그때 감옥문이 다 열렸어요 일본 헌법에 의해서 죄를 정했기 때문에 5년 10년 산 사람 무조건 나와야 전부 사형수도 나와버려요 감옥에는 얼마나 기뻤겠죠 이야! 해방, 해방, 해방 해방, 광복의 그 기쁨 막 뛰고 기쁘고 감옥에 나와갖고 어머 좋아갖고 어쩔 줄 모르고 그런 기쁨 하나님은 그렇게 극적으로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해외에는 찬양이 찼었더다 열방이 원하기를 여호와께서 죄를 위해서 대사를 행하셨다 이야! 하나님 역사다 역사다 그래서 여호와 우리의 포를 남방 시내리까지 돌려줘서 5절 6절에 있으면 시작 눈물 내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드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나간 자는 정년 기쁨으로 거드리로다 지금 이게 눈물의 기도로 믿음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이런 기쁨이 돌아오게 됐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씨 믿음의 씨 씨를 씹고 기도한 것도 씨를 씹는 것이고 선행도 구제도 씨를 씹는 것이고 우리가 씨 믿음의 삶 말씀대로 살 때에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울며 씨를 뿌린다 애통하고 울고 회개하고 그럴 때에 기쁨이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나라적으로 이 놀라운 이 기쁨의 행복이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는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굉장히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청망하고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40장부터 내 백성을 이루어라 그리고 나머지 66장까지는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줘요 소망 희망을 주고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맨날 회개하고 징징 울고 짜고 그냥 우울하고 침울하고 교회 분위기가 다운되고 날마다 회개만 한다고 날마다 울기만 하고 그걸 좋을까?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봄을 보니까 꿈꾸는 것 같았다 기뻐하라 여와를 기뻐하라 네 맘에 소원을 이루어지리라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아 기도하라 봄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예수 믿는 건 기쁨이거든요 기쁨 그러면 그래요 목사님 기쁠 일 있으면 기쁘지요 기쁨이 없다니까요 어렵다니까요 환경이 꼬이고 힘들고 사업이 흔들거리고 자녀가 문제가 생기고 기쁨이 없는데 기뻐하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신앙은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여러분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 것은 우리가 항상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어야 돼요 항상 있어야 돼요 자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소망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소망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죠 믿음의 열매는 사랑인데 그 사랑이 나중에 소망의 창고로 가게 돼요 열매가 소망은 천국 가는 건데 우리가 소망 중에 기뻐하라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서 세상에서는 희망이라고 하잖아요 희망 희망이 없으면 살 맛이 안 나요 희망이 없으면 절망 좌절 낭망 한숨 그래서 완전히 주저앉아버려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전부 소망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손에 잡힌 것 없어도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의 꿈을 크시고 소망 가운데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옥에 가면 지옥 문의가 뭐라고 하냐면 너의 모든 희망은 버려라 너는 영원히 나올 수 없다 여러분 제일로 청천병력 같은 건 뭐냐면 소망을 끌어버린 거예요 소망을 끌어버린 거예요 희망을 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다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인가 바라는 것들이 지상이고 보지 못한 것들이 지상이고 바라는 목표가 있고 바라는 건 뭐예요 소망이죠 꿈을 꾸죠 꿈을 꾸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회복시키시고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여러분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내 인생에 지금 상황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언제나 소망 가운데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승리한 신앙생활은 이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뭐라한가 동서나무를 바라보아라 보이는 땅을 너와 네 후생에 줄이라 믿음을 바라보라 꿈을 꾸라는 거 믿음을 바라본 것이 네 것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걸 세상에서는 희망은 우리가 소망이고 그 소망 오늘 꿈꾸는 것 같다 우리가 교회에 비전을 갖는다 비전이 뭐냐면 영어로 바라본다 바라본다 본다 우리가 봄 봄이 뭐예요 본다는 뜻이 나왔어요 본다 봄을 영어로 스프링이기도 해요 스프링 봄은 막 솟아올라요 봄은 식물이 솟아올라와요 봄이 좋거든요 봄은 희망을 말해요 솟아올라온다 봄이 뭐예요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 그럼 바라보고 지금 몸은 지금 전혀 아이를 가지고 숨은 상황인데 네 자손이 저와 같이 많으리라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많은 별이 네 자손이 저와 같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세가 된 상황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하늘이 전능하시니까 편안히 놔두고 내가 죽게 이렇게 안해요 네 영성을 개발하고 믿음을 꾸고 만들고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바라보는 그 영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가운데서 그 말씀대로 믿고 바라보는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영혼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만들고 있는 거예요 만들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 어떤 문제가 있으면 좀 편안히 뚝딱 누가 좀 해결해 주면 좋기까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이 없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기도하고 응답을 주고 꿈을 꾸고 구름장 하나라도 응답을 보기까지 계속 기도하고 그 구름장 하나 보고 하나님 하신다고 또 믿고 고백하고 결과는 그래서 비가 오고 축복이 오고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원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변화시켜서 업그레이드 시키다 이해가 돼서 암연합시다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사람 우리는 항상 지식 혼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혼적으로 살아요 혼은 내 생각에 인간의 계산에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저는 항상 꿈을 꾸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항상 살아요 그래서 나는 비전을 선포하고 꿈을 꾸고 바라보고 항상 그랬어요 제가 두 명을 개척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어진 꿈이 있었어요 믿음의 꿈도 있지만 보여준 꿈도 있었어요 그걸 제가 다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분명히 음성은 들렸어요 정말 그 전도사 때 아무것도 없는 비가 주룩주룩 새는 가가 물인데도 어마어마한 건물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저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저는 계속 그 그림을 그려줬어요 그리고 바라보고 살아왔고 그런데 여러분 누가 기도를 많이 하냐면 그런 꿈이 없고 있고 비전이 있으면 그 비전을 사로잡혀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되고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데 꿈꾸는 것 같았다 꿈꾸는 것 같은 일이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육이 우리 삶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기쁨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지고 있네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네 인도받고 있네 그 기쁨 말할 수가 없어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권한당할 수 있어요 요셉도 감옥에 있었고 다이도 적게 다녔고 모세 사전 광야생활했고 다 그런 생활했지만 무엇이 다른가 그들은 하나님 만났고 응답받았고 말씀 붙잡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왔는데 하나님 역사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일을 하실까 하나님의 계획이 꼭 그렇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 해방의 문제 애국에서 불가능한 상황에서 오세통에 건져내지 않아서 해방시켰죠 바벨론 포로 갔죠 바벨론의 세계 제일 강대국에서 거기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방이 나오니까 자기 힘으로 나온 게 아니고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자고 에레메아 예언대로 해방시키고 그 내용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인데 신약에 와서 우리가 성탄자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단의 곳을 깨뜨리고 우리가 구원시키는 모여 구약의 그 모든 해방 이 모든 애국의 출애국이나 바벨론 포로 해방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다음 정치적인 해방이지만 오늘 우리는 영적인 해방 사단을 가서 해방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만들고 홍해 가리고 만나주고 생소 좋은 가문에서 이 세상 법칙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라 그게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뭘까 잘 먹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배부르고 등따 뜯으면 기도도 안 하고 졸고 세소가 되고 유로 교회들이요 부자교회가 되니까 주 5일제 근무하죠 금요일 오후부터 그래서 전부 여행당하고 교회가 텅텅 피우고 교회가 폭작추지 앉았어요 하나님 축복해 준 게 뭐냐고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구나 내가 권한도 차라리 어려움도 겪으면서 하나님 도움에서 기도 응답받아서 음성 듣고 인도받아서 연단 훈련을 통해서 다일시 사우랑이 쫓게 담아면서 여호와 하나님 목적이 내게 부족한 부수로다 푸른천에 심만한 물가 내 영혼을 소중시키시고 의예교 인도하시고 사모님을 참 골짜기로 내려갈 수도 있고 골짜기 죽음의 계곡을 통과하면서도 주의 지팡이 막대 날 아냐싱을 체험한 가운데서 다일시 빚어지고 만들고 거룩한 가운데서 다일시는 아름다운 영예사람 성예사람 변화되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저 개인도 그렇고 진통도 많이 켰고요 제가 평안 안전하게 모든 걸 했다면 고난도 없이 평범한 교회에 머물러요 저는 분명히 비전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뭐냐 세계 복음화요 전 세계는 복음화시키기 그게 얼마나 기도했기 때문에 비전을 가지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어려우니까 또 금식도 하고 또 세계적으로 위대한 사람 나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해서 다 초청도 있고 훌륭한 강사도 많이 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는 살았는데 난 지금까지 난 그래도 항상 내 마음에 우리 성도들이 참 내 비전 선포 따라오기 힘들겠다 어렵겠다 미안한 마음도 있어요 왜요? 지금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교회 와서 위로받고 평안하고 복받고 싶은데 맨날 힘든 얘기 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도 아셔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힘쓰고 예수의 결과는 저는 분명히 확신하기를 꿈꾸는 것 같다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 기도는 다 응답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살아계셔요 역사 없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간증이 있고 체험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위기가 와요 그 위기를 뒷구리 쓰면 기회가 되고요 저는 이 땅 사놓고 부도 위기가 왔어요 경매까지 갔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때 하나님을 살려달라고 금식으로 기도하고 신입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지고 그 사건 때문에 제 책임이 만들어졌어요 그거를 계속 하나님의 영적 법칙을 인도했어요 저는 소만한 연단 훈련을 통해서 뭘 깨닫는가 성경 말씀 힘들고 어려운 구렁텅이에 내가 맞을 때마다 성경이 어떻게 꿀성이처부터 한지 어떻게 욕기가 그렇게 얼마나 좋은지 얼마 전에 욕기가 모든 말씀이 그렇게 쏙쏙쏙 내 영혼을 들어와요 무슨 얘기일까 욕의 권한 이해가 되고 아픔 이해가 되고 고통 이해가 되고 그게 내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나를 빚으시구나 나를 만드시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설교가 연결해졌고 만들어졌고 변화됐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확신하기를 우리가 같이 교회는 그리스의 지책을 못 믿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권한받자 바울이 나와 함께 권한받자 하겠더라고요 바울을 따라다니라는 사람 누가가 있었고 마가가 있었고 그런데요 처음에 잘 따라갔다가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대사로가 가버렸고 동양사로 가버린 사람도 있더라고요 바울이 로마서 16장의 마지막에 누구게 문하라라 문하라 30명 이름이 나와요 바울은 성경될지 모르고 썼어요 바울의 위대한 놀라운 사역은 그 30명의 사람들이 불이색 아귤라는 바울에서 목이라도 내놓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바울도 못하지만 혼자 이런 건 아니에요 오늘 우리 교회까지 온 것도 눈물의 기도 헌신 충성 때문에 여러분 저는 항상 다시 아둘란굴에 400용사 600용사를 생각해봐요 쫓겨난 신세예요 환란당한 자 빚진 자 애통한 자가 아둘란굴에 왔고 다이슨이 거기에 바로 리더 장군이 됐어요 사월왕은 정기군사 왕이에요 모든 세금 다 돈 다 가지고 사월왕은 삼천군사 정기군사 딱 데리고 그리고 계급장 붙여주고 월급 주고 착착착착 멋있게 다이슨이 죽여라 다이슨이 거죽은데 쫓겨난 도망다니 성경은 많이 그 얘기가 나와요 근데 최후의 승리는 누가 있었을까 하나님의 조태는 다히데이 옮겨져 있었어요 사월왕은 악신질리에 갖고 있었어요 세상에 볼 땐 사월왕이 왕이에요 정권 잡았어요 권세가 있어요 모든 돈을 가지고 있어요 다이슨이 거지같은 생활했어요 쫓겨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둘란 구례에 숨어서 같이 있었던 저들이 그 연당 훈련을 잘 겪어요 다이슨 그 환란당한 자 빚진자 원통한 자 오합주의로 왔었을 때 얼마나 문제가 많았겠어요 얼마나 그 무시한 사람 모여서 싸움이 많았겠어요 구례에 살면서 제대로 밥도 못 부고 도망다인 사람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이슨 리더십이 길러졌고 다이슨 말에 따랐고 훌륭한 영합장수가 나왔고 그들을 통해서 다이드의 모든 아름다운 그 다이드 왕국의 기초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더라고요 도망다 힘들고 어려웠죠 나는 우리가 꼭 거기에 비유를 맞출만한 자격이 없어서 제가 다이슨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정말 우리 교회는 세계성경 하겠다 했고 그리고 반대더니 저는 하나님 은혜를 왔다고 믿습니다 반대시 여러분 내가 훈륭받았지만 이번에 어떤 분이 와서 불더라고 부흥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어느 기도원에 가도 이번 부흥회 때 그 뜨겁게 막 10시 11시 막 와서 앞에 올라오고 와서 막 기도 불 이렇게 기도 불타는데 못 봤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산문이 와서 그래요 이렇게 기간절히 밤새 기도하고 불이 떨어졌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후대 성령에 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요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환란당한 애통환자 피친자들이 모인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옛날 훈련을 받고 있는데 물론 저는 이 성경 가지고 그냥 설교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절대로 회복시킨다 그리고 꿈꾸는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 기도도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과 무엇이 어떻냐 보지 말고 현재 얼마나 뜨거운 믿음과 불타는 마음 가운데서 금시고 기도하고 국가 금시금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싸움에 사담과 싸우고 있는 그 자체가 멋있는 인생이라고 하여 다시 바로 물 밑으로 가지고 권리 앞에 안 나간 그것이 얼마나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큰 교회가 되고 돈이 많이 들어오고 아주 유명해졌습니까 유명한 교회들이 또 문제가 되어요 까불지 마라 나는 하나님의 기적의 삶 물결을 날라 그런 그 삶은 나만 아는 그 기묘한 일들이 제가 얘기할 수 없는 것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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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왔을까 너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인도받는 것이 나는 행복해요 이혼 음침한 골짜기에 내려가 봤고 의료 받고 주의 지팡이 막대기 안위를 받아 봤고 마지막에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가려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자배심이 정의날 따르니 최후의 고백은 그래서 결과 무엇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자시고 자배하심으로 인도했다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나를 변하시고 걸어 만드신 깨뜨리시고 만들어서 이 영의 사람 만들었구나 내 자신이 정말 프랑스에 좋아하지만 진정한 성령의 사랑이 있을까 하고 날마다 내 자신과 싸워요 저는 솔직히 고백하지만 저는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인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실수투성이에요 저는 진짜 목사까 정말 진짜까 가짜 같아요 진짜 되고 싶어서 이럴 수 있는 거지 진실로 바울같이 내가 내려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저는 절대 기쁘지 않아요 그저 힘들어요 그리고 제발 충성했으면 좋겠고 좀 더 많이 모여봤으면 좋겠고 예배당 채워놓고 이층 비어있고 이런 감안에서 나도 한번 몰려오는 교회를 항상 꿈꿔요 그래서 아직도 나는 박보영 의사 오늘도 테이프 듣고 그 양반은 다른 교회 막 가라가도 막 11조 내려가고 막 이야 대단하다 내가 흉내도 못하겠어요 저는 그 욕심 그 정도 안 돼요 지금도 하나 가면 벌벌 떨고 제발 가지 말하라고요 누구를 위해서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 자신이 날마다 지금 미완성입니다 그러나 어디로 가야 될 목표는 알아요 목표는 알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뭘 보여주고 어떻게 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얘기에요 뭘 어떻게 보여줘요 머리고 몸이고 하나인데 내가 잘 보여주고 잘하면 못해겠어요 우리 실력 그것이 그 모습이지 한 가정인데 한 가족인데 내 허물 수치 부족한 것 덮어주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알아주고 싶다는 그 자체가 인간이에요 바울은 맹맞고 굶고 죽고 헐벗고 큰 거 이런 게 아니에요 도망간다니고 아무것도 없이 나중에 비참하게 죽었더라고요 저도 항상 항상 머릿속에는 크게 정말 세수가 되고 정말 세상적으로 잘 되고 싶은 마음이 항상 머릿속에 있어요 그래서 항상 회귀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최후의 한마디를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있고 저도 붙잡아주고 여러분 우리를 붙잡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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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